6, 7, 8, 9, 9, 10 오우, 아니야 아쉬운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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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 7, 8, 9, 10 10 그래, 여러분은 난나나나는 안 하셔도 돼요 써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비추겠다가 써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? 자,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앵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네 김홍 불러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울산 썸머 페스티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코유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내년에도 꼭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야죠 가지 말라는 걸로 끝까지 여러분들 안전 유의하시면서 좋은 공연 즐기시고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싸는 목이 셔야 돼요 음 목이 셔야 돼요 음 음 자 야 해 앙 어 목 자 준비하세요 저 워투 존중 움직일 수 없어 너의 모습 없어 너 wh zaw issible 가수와살 페어빈 없는 눈빛 예전의 네가 아님과 이러다 그런 대화 내가 할 수 있게 한 번 더 가고 싶게 널 옆에 내가 쓰러져 올 버스 누구보다 신들어 나는 내 버슨 비둘한 너 나는 저런 내가 썰어 어떻게 이 대로 말하지마 남겨진 기억은 어떡하라고 그 숨을 좋아 바랍게 숨을 좋아 내의 숨을 보다 그 러벨을 말하지마 행복하기를 바라지마 이 순간을 울어도 이 순간이 오실 때만 알자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이 녀석의 기종을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이 막도 빛밤어 순전하게 빛밤어 난 우리 위로한 바람어 왔어, 오지, 밖, 서인트, 벅스더 난 다시 놀려운 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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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 속된 나름의 맘에 숨쉬세요 이 두 분이 다른 길 그 점은 길에 속아 놓은 거야 이대로 가지만 남겨둔 기어가서 빼고 그룹은 눈물로 화려한 슬픔으로 이끌어 두고 가 그 맘 바라보지만 행복한 일을 바라보는 말 견디면 울어도 그룹은 수2 ए 그 맘 바라보 notre 셈 우린 선고